아,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움이 낯선 사람이었나 꼭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난 그렇게도 쓸쓸해했나 늘 같이 했던 웃음소리 빈틈없던 우리의 이야기들은 꼭 내게 없었던 것처럼 공허함으로 날 꽉 채운다 어떠한 기적도 없이 날 맴도는 너의 모습만 모습만 아른거리는 지금 이때의 나 아, 나는 언제부터 어떠한 기적도 없이 날 맴도는 너의 모습만 아른거리는 지금 이때에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날 기다리고 나를 알아봤었는지 기억해 난 그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